안녕하세요. 바디 1일사, 휘트 1일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복부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누우는 상태를 유지하며 양팔을 옆구리에서 120도 각도로 벌려주고 어깨 뒷면에 있는 견갑골 상부로부터 척추 옆에 있는 척추기립근을 시술자의 양손을 포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눌러주며 이동하며 척추기립근을 근육이완해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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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 화이팅!